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 어떻게 다를까요?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의미인가요?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흔히 같은 의미로 여겨져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진단은 서로 연관은 있으나 동의어는 아닙니다. 두 진단명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츠하이머병은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며, 알츠하이머 치매는 임상적인 진단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병인가요? 알츠하이머병은 베타밀로이드와 타우가 뇌세포에 쌓여 각각 노인방과 신경섬유농축체를 만들어 뇌세포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부검을 통해 노인방과 신경섬유농축체가 확인된 경우에 진단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부검을 해야만 진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 직접 베타밀로이드나 타우를 측정하거나, 핵의학 특순의 영상검사를 통하여 비정상 베타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임상량상을 보이나요? 알츠하이머병의 임상량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부터, 주관적 단순 건망증,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 지장애, 그리고 치매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치매가 없는 알츠하이머병도 있나요? 인지장애가 없는 정상 노인의 10에서 30% 정도에서 뇌의 아밀로이드 영상검사상 알츠하이머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치매가 없으나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을 보이지만, 내 아밀로이드 영상에서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무슨 말인가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임상 증상을 보이지만, 검사에서 알츠하이머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밀로이드 가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온 치매 임상 연구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실패를 반복해왔는데,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치매 환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임상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환자를 선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치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통해 계속 치매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